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 중으로 함께하는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에 기름 붙듯 하시는 큰 능력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강의의 주제는 거룩함의 등급이라는 강의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와 세계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한 이들은 아마 제사장일 것입니다 구야간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제도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섬기고 일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의 역할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들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화면도 보시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한편 거꾸로죠 아래에서 위로 인간들의 죄의 용서함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인간의 삶의 정결함을 주장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랑과 공의를 주장했다면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함 이 키워드를 주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예언자들은 주로 부흥의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흥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뚜껑을 여러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내면을 들추어 보면 여러 부패의 세속화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은 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목소리 그대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좀 더 필요한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영혼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관리자들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왜 멸망했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깊이 있게 자신들을 통찰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와 타락이 컸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멸망의 뼈저린 경험 속에서 그 포로지의 폐허, 그 혼돈, 절망의 한 복판에서 희망의 씨앗을 다시 꽃피운 거예요 이 세상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죄로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뭘 실패했던 것일까 온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그 결정체를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1.2 제목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시대와 제사장들 코로나 이후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1980년대, 1990년대 부흥기에 필요한 목소리를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필요한 목소리는 아마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더욱 필요한 목소리는 저는 제사장들의 세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제사장들의 세상 복구 시스템은 정말 좋은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재건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을 이루는 네 가지의 차원 공간, 사람, 행동, 시간 영역을 인식을 했고요 그 속을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을 커넥션, 연결시킨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해하고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시도해 보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차원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집약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액기스를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배 장소겠죠 두 번째 차원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직분받은 여러 항존직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차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차원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의 많은 의식들 셋째 차원은 우리가 제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차원은 그 행위를 하는 시점인 시간입니다 참 놀라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핵심 세계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인만우엘 어떻게 우리가 이 인만우엘을 깨뜨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차원이 공간 차원입니다 바로 예배 장소이죠 그러면 이를 유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윈이었어요 그들의 주요 행동은 바로 희생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차원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년이라는 큰 사이클 속에서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공간, 사람, 행동, 시간 이 각각의 영역, 차원을 이제 거룩함의 등급이라는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풀어가고 또 무너져 내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나 삶을 재건할 수 있을지 한 번 망했던 제사장들의 노하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차원인 공간 차원부터 살펴볼 텐데요 성막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공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머물고도 싶고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소리질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공간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사장들의 세계 속에서 이 공간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과거 무시했던 우리의 공간에 대한 죄악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왜 교회의 공간은 더러워졌던 것일까요 자 공간 차원입니다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거룩함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세계관에서 공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경계입니다 경계선 성막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살펴볼 텐데요 성막은 진영과 이 성막 울타리라는 뚜렷한 경계로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 뚜렷한 경계를 통해서 이 성막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인바누엘이 깨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가정, 내 몸, 또 교회에 확장돼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라는 차원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각 공간의 거룩함의 등급은 그래서 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여러분 보시면 지성소에서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진영의 바깥 진영의 바깥에는 정결한 곳이 있고 가장 부정한 곳 이렇게 쭉 거룩의 스펙트럼 차이가 등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소부터 한번 볼까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또 고도를 보면 제일 높은 곳의 지성소입니다 물론 성막은 그렇지 않았지만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간의 중심이 되고요 이곳에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은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분양단이 있고 등대, 진설병, 상과 같은 기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기물들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 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막에 있는 뜰입니다 뜰에는 그 중심에 번제단이 놓여 있고요 이곳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성막의 밖이죠 바로 진영입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출입구의 레위인들이 그 입구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이나 또 희생제사와 무관한 이들의 출입을 이렇게 딱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이죠 함부로 성소를 침범하지 못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등급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막과 관련된 건축 재료의 등급도 참 눈여겨보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거룩함의 등급은 건축 재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막 건축 재료들을 보면 목재 재료가 있겠고요 금속 재료가 있겠고 또 천과 관련된 재료들이 있을 텐데 각가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금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고요 혼합이나 변색 노화가 없는 항구적인 특성을 지닌 금속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하고 온전함 또 생명을 상징하는 걸로 여겨져서 성막에 가장 많이 또 성전 고대 근동의 많은 성전들 신전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의 전형이고 또 인간이 어떤 신에게 헌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보시면 지성소 지성소에는 오직 금으로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저 뜰로 나아가면 뜰에는 금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철인데요 철인데요 물론 고대 시대에는 철이 없었기도 했지만 철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은 무기와 관련이 된다고 보았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쭉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복잡하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목재 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 조각목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내부 재질보다는 가장 바깥 재질이 뭔가에 따라서 그 거룩함의 등급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바깥에 덧잎인 게 금이다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구리를 덧잎인 것 가장 마지막이 목재 재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 순서가 되겠죠 금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성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과 일반금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순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브 타호로 그래서 정결한 금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냥 일반금은 자하브 그래서 순금과 금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 재료로 순금은 오직 성소와 지성소 안에 기물들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언약괴, 속재소, 덮괴, 그 다음에 그릅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어떤 게 있죠 진설병상, 등대, 분양단 이것도 순금으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들이었죠 지성소를 계속해서 보시면 지성소 안에 넓판, 기둥, 갈고리 이것들은 순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금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성소는요 온통 순금과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가시적인 효과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땅 속도 여러분 거룩함의 등급의 차이가 나타나요 참 신비롭습니다 지성소 땅 속을 볼까요? 기둥을 박아놨으면 그 지성소 기둥 받침들을 보세요 땅 속에 박혀 있죠? 그런데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성소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성소를 이제 한번 볼까요? 기물은 순금으로 만들고요 널판지나 이런 것들은 널판들은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받침, 성소의 받침들 물론 땅 속에 박혀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거룩의 등급이 낮아졌어요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바가 설치하는 기둥 받침들을 보면 지성소는 은으로 또 성소는 구리로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뜰을 볼까요? 뜰? 뜰에 기물 하면 번제단인데요 자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물두멍 같은 것은 청동 거울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한 가지 제 마음 주목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재료, 금속과 관련돼서 참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받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땅에 박혀 있는데 지성소 받침은 은으로 성소 받침은 은으로 성소의 그 입구 기둥과 뜰의 모든 기둥 받침은 구리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땅 속을 파보면 이쪽은 은이고 이쪽은 구리이고 다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성막은 등급의 차이가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제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제사장들의 철저함을 좀 본받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은 아닌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철저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깨달음으로 좀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교회 출입 이 교회라는 공간을 여러분 출입하실 텐데요 교회 출입을 눈 가리고 아웅하던 식으로 출입했던 것은 아닌지 망해보고 난 제사장들은요 이 거룩함에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다시 몸부림 쳤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천조각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막 재료 가운데 이제 천입니다 가장 비싼 색깔이요 히브리어로 테렛이라고 하는 청색깔입니다 순청색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이 있고 순청색이 있는데요 이 순청색이 가장 값비싼 만들기 힘든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테렛이라는 순청색이 있고요 그 다음이 청색, 그 다음 자색, 홍색, 해달의 가죽 순으로 이 천의 거룩함의 등급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전기물들을 이제 이것들로 천조각으로 포장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포장하게 되죠 성전기물을 짊어지고 옮겨야 했던 레위인들은 정말 이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했고요 각각의 독특한 색깔을 한 덮개로 성전기물들을 이 레위인들이 아주 용이하게 구분했던 거예요 이게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일단 성막기물 포장 업무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고 포장이 딱 끝나면 레위인들이 와서 짊어지고 운반했던 것이죠 자, 언약계를 한번 볼까요 이 숫자는 포장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언약계 포장할 때는 세 장의 보자기가 사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언약계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카포렛이라는 휘장으로 언약계를 딱 쌉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약계를 바라볼 때 죽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언약계를 포장하고요 가장 바깥에 싸는 보자기가 바로 트클렛이라는 순청색 보자기로 쌉니다 이렇게 언약계는 세 번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에 꿰어두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계는 가장 눈에 띄도록 포장했고 삼중으로 포장했습니다 가장 바깥쪽 덮개 색깔이 뭐였죠? 최고 등급의 순청색 보자기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눈에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순청색 보자기가 딱 있으면 아, 저거 언약계구나 색깔로 구별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고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뭐 언약계는 그 모양으로도 쉽게 구분이 될 수 있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볼까요? 진설병상 등대 분양단입니다 다음 등급이죠 먼저 진설병상에도 세 장의 보자기가 사용이 됩니다 거룩함의 등급은 그보다 낮죠 가장 먼저 일반 청색 보자기로 쌌어요 아마 그 안에 있던 떡을 이걸로 싸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홍색 보자기로 포장하고요 가장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세 번 포장을 쫙 하는 거죠 가장 바깥의 보자기 재질은 뭡니까? 해달의 가죽이었던 것이죠 자, 등대와 분양단도 보면 두 장의 보자기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청색 보자기로 싸고요 그 다음 가장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포장을 쫙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등급 뜰에 있는 기물들이죠 번재단과 물두멍 이것은 또 다른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보자기로 자색 포장 보자기가 사용이 되고요 가장 바깥이 그래도 좀 질긴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을 포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기물을 포장하고 광야를 이동했던 제사장들의 거룩함의 질서의 등급들이 참 우리가 교회의 많은 기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거룩함의 질서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성물을 대하는 태도들을 그 경박함이라든지 그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했던 것들 제사장들이 이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했던 것이죠 시각과 관련돼서도 공간 차원에서 참 중요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공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시각입니다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왠지 봐야 하나님 믿음이 확실할 것 같고 봐야 좋을 것 같죠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감각에 의지해서 피를 언약계 위에 뿌렸던 것이지 보고 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대지사장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갔던 대지사장도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볼까요 성소, 제사장이요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성소 내부에서 제사장에 행하는 예식을 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막기물들을 포장하고 해체하는 작업 대지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요 레위인들조차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포장작업이 끝나면 그리고 이제 허가 받으면 들어왔고요 볼 수 있었고 짊어지고 이동했던 것이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성전기물들 바라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이 포장하는 것들이 시각을 통해서 철저한 방화벽 역할을 했던 것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교회에 매주 오게 되는데요 너무 쉽게 강대상을 보지는 않나요 너무 쉽게 십자가를 편하게 보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는데요 너무 쉽게 교회 문고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범죄한 나의 삶을 가지고 거침없이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도마처럼 보아야만 믿는 것인가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돼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도 다시 새롭게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 차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장들의 놀라운 면모를 혹시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백성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확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의 땅, 삶의 현실 또 더럽고 추한 이 땅의 현실 속에 있지만 성막이라는 이 공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 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공간으로 교회로 자주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차원 볼까요? 이제 공간 차원을 살펴봤는데 그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입니다 공간 차원은 사람 차원과 영향을 미칩니다 제사장들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사회 질서는 조화롭고 밀접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인만웰이 보존되고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분류인데요 이건 차별이 아니죠 역할과 또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류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의 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은 일반 백성인데요 우리 일반 백성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은 제사장들의 세계관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가장 부정한 영역에 놓인 어떤 대상이 바로 시체,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은 가장 가까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을 갖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 업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에 상당히 노출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임직을 하면 거룩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봉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가 다 마쳤어요 그러면 평상복을 갈아입고 이제 성막 밖을 빠져나가고 일상에서 살겠죠 그때는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운을 입고 봉사할 때 그때 거룩한 것이고요 다시 가운을 벗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낮아지고 다시 일반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가운을 입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함을 정말로 경건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민숙이 8장 10절에 나타나는데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가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막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그래서 저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입구에서 예배위원들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성막을 분해하고 다시 해체하는 참 큰 정말 중노동이죠 노동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이 백성이고요 그 다음이 정결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부정한 사람, 더러워진 사람 가장 거룩함의 등급이 낮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역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영역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입니다 결혼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구속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특히나 결혼 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메시야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수많은 족보가 있고 역대기에 긴 족보장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의 첫 장도 예수님의 족보였죠 그래서 이 결혼, 성전의 봉사, 또 성전의 거룩함 유지, 또 정결한 삶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오직 제사장, 씨족, 가문의 처녀하고만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과부, 결혼 안 됩니다 이혼하신 분하고 결혼이 안 되고요 더러운 분하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낮은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 가문의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었고요 또 제사장의 과부 제사장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하고는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그 제도가 살짝 보완이 되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과부하고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조금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한 분하고 제사장은 결혼할 수 없었고요 그 이하의 거룩함의 등급을 가진 여성들하고는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조금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처녀와 결혼할 수 있었고요 다 허용이 되고요 이혼한 분하고 다시 결혼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는 것이죠 부당한 이유로 나는 이혼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차원과 관련돼서 이 결혼 제도는 굉장히 중요했고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게 유대 사회를 이끌어왔고요 그게 일상의 내 삶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사람 차원에 관련돼서 이 결혼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장례 제도입니다 제사장들의 세계관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질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장례에도 풍습이라고 한다면 문화 인류학적으로 감정적이고 또 심리적인 현상과 연결이 되어서 각 문화마다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죠 장례에도 풍습이나 정결의식은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배우자의 죽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그 데미지가 가장 큰 게 배우자의 죽음인데요 어찌 보면 이 죽음으로 훼손된 이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재건하는 충분한 시간과 또 그 배려로 마련된 의식 절차가 바로 장례에도 풍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잘 보내면 일상으로 건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장례에도 풍습 가운데 하나가 고대 시대에 바로 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었는데요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끊임없이 자란다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항상 깔끔하게 손질하고요 단정하게 하는 것이 특별히 요구되었습니다 직분자들 또 제사장들은 더더욱 단정함에 주의가 요구되었어요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장례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시체 접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장 강한 더러움이 바로 시체 접촉입니다 자 그런데 장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강한 더러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과 이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례를 당하게 되면 장례에도 의식에 참여하면 무려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요 한편 거룩한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임직자들 또 교회 봉사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소명하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고 또 긴장관계를 일으킵니다 대제사장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그 어떤 흔적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이 제사장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강하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그래서 가족의 장례가 나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그래도 다행인데요 가족의 장례가 허용이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서 장례에 참석할 수 있고요 머리를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더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옷을 찢는 행위만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까 제사장도 옷을 찢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입는 평상복을 찢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면 이 옷을 찢는 행위로 장례 애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이 가슴을 다 털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것인데요 옷을 찢는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 옷이라는 것은 존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중재자인데요 그런데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서열을 옷을 찢는 행위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사역 중인 제사장은 그래서 안타깝지만 절대로 이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제사장 의복은 영구히 보존되도록 되어 있지 절대로 제사장 의복은 찢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머리로 밀거나 머리나 온통 몸에 있는 털을 다 미는 것 또 살을 베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방인들의 장래에도 풍습이었고요 율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관련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예배 공간 차원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 속에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생명의 주권자로 예수님 사역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은 시체관에 손을 대시고 또 더러운 환자들과 접촉하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생명을 전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가끔 우리는 너무나도 무심히 주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죽어계신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무감각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세계관은 너무도 깊숙하게 성전과 내 일상의 삶을 간섭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원인데요 바로 행동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유지를 위한 공간과 사람이 마련되면 이제 안정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행동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배에서의 행동이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행동이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온 전문가들이고 포로지에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행동 차원의 두 가지 리처를 있죠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제사 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이라고 한다면 더러움을 물을 통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이동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행위, 목욕이죠 그리고 옷을 빠는 것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피를 가지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의식을 한번 볼까요? 성경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홀리 거룩함, 그 다음에 속댐 속댐이라는 것은 커먼, 그냥 일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일상적인 것에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임직되거나 봉헌되거나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끗함의 영역이 있고 클린이 있고요 언클린, 더러움, 부정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댐이 한 쌍이고요 거룩함과 깨끗함과 더러움이 한 쌍입니다 좌측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측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각성 방향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은 가장 양 극단에 놓여 있고요 최소한 두 단계 이상 떨어져 있어서 반대의 극단에 놓여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바로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러움은 1차적으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결해지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 다음 정결한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희생제사 의식입니다 두 가지 의식이죠 정결의식, 그 다음에 희생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에서만 예배드리러 성전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릴 때에 가장 먼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성전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전 출입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제사장들의 세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러움의 예식 더러움의 정결 예식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요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더러워지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두 가지 더러움이 있습니다 약한 더러움 그리고 강한 더러움이 있습니다 약한 더러움을 한번 볼까요 약한 더러움들은 예를 들어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내가 만진 경우 하루 부정해집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정결의식을 합니까 목욕을 하면 되고요 또 옷을 빨고요 그날 하루 동안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부터는 깨끗해져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경우 또 옮긴 경우 또 동물의 사체를 부지중에 먹었던 경우들이 약한 더러움에 해당됩니다 또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앉았던 것 접촉했던 것을 내가 몰라서 같이 앉거나 만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약한 더러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목욕, 옷 빨기 하루 동안의 시간을 경과하면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약한 더러움이 되겠습니다 강한 더러움은요 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심각한 위험이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더러움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사회생활과 예배활동 모두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정결예식 플라하스 피를 통한 희생제사가 또 요구가 되고요 시간은 무려 7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장래와 관련된 것 가장 강한 더러움 아닙니까 시체 접촉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강한 더러움의 예가 바로 장래를 당한 경우 또 문둥병 같은 것 악성피부병 같은 것 또 유출병에 걸린 것들 보면 7일이라는 시간 또 격리해야 되고 옷을 빨고 또 이런 것들 플라하스 피를 통한 희생제사까지 해야 정결해지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더러움을 통제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결의식과 관련돼서 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러움 자체를 절대로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 오염된 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덧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에 불가학력적인 측면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더러움을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결한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방입니다 더러움의 확산을 막는 것이죠 더러워졌으면 즉시 정결의식을 하면 되고 그 정결의식이 충족되기만 하면 언제나 공동체 안으로 성소, 그 다음은 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또 정결의식을 보면 이 물과 피의 경제적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희생재산은 피기, 피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정결의식은 굉장히 쌉니다 왜? 물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이 적용되었을까요? 여러분 강한 더러움 중에서도 특별히 장래, 또 유출, 또 생리 이런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삶의 주기적이고 또 피할 수 없는 현상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의 정결의식이 비싼 절차인 피의 희생재사가 수반된다면 이건 막대한 비용,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가정경제가 파산될 것이죠 또 약한 부정함도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결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물과 피라는 이 제의 절차가 정말로 지혜롭고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희생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재사란 피를 통한 제사입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의식이에요 예배는 참으로 신비롭고 또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희생재사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인데요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불태우기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얻는 이득이 제사장의 몫이 전혀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취해가는 몫은 전무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식이 되죠 또 피 전부를 쏟아들이는 제사입니다 재물은요 가장 값이 비싼 숫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최고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데요 이로써 번제는 모든 희생재사 중에서 독보적인 자리 첫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이지 번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쏟아들이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 중요한 게 속죄죄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죄의 특징은 피 다루기입니다 속죄죄는 누구나 예외 없이 드려야 했던 의무죄이잖아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재물 감면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제사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핵심은요 배상입니다 예배하고 땡이 아니에요 반드시 배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는 순서입니다 배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 배상을 다 한 사람이 제사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재물 감면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은 철저히 배상해야 했습니다 가장 거룩의 등급이 낮은 게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고기 파티입니다 음식 나누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고기 먹기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요 화목제는 교제, 공동체성이 핵심입니다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재물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목제 드리고 싶으면요 내가 가난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최소 양 이상은 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들이 망해보고 나서 예배의 신학을 깊이 있게 뉘우쳤는데요 코로나 이후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예배란 오직 번제처럼 하나님께만 속죄제처럼 나 개인의 속죄 그리고 속건제나 화목제처럼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영역 모두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철학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의 목적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마음의 위로 뭐 뭐 설교가 좋으면 되지 뭐 그 정도의 예배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망해보고 나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겪고 나니까 예배의 신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피 다루기 피 다루기는 여러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원인데요 시간 차원입니다 시간은 네 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차원이고요 종합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가장 간단한 시간이 하루 그 다음은 월 그 다음이 농사에 기초한 한해 날 달 월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 현상을 관찰했고 어느 문화나 그에 따라서 제의가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고대 어떤 세계에서도 그 동일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시간 체계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규칙적인 7일 주기에 한 주를 구성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시간 체계의 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차원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세워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볼까요 대제사장의 하루의 업무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야외 앞에서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그럽니다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만족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어냈고요 자 이를 정리하면 참 유익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일과 표를 경건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번제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죠 매일 번제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소죄 이것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뜰의 재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의미와 상징은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아침과 저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것들을 볼까요 이어지는 세 개 분양, 등불 켜기, 진설병을 진설하기 이것은 성소에서 행해지는데요 각각 후각과 시각과 미각을 사용해가지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나머지 세 개 열두지파의 이름의 보석을 성소로 가져가기 벨소리를 들려드리기 또 금패를 가져가기 이것도 성소에서 행해지는데요 이 후반부의 세 개는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의식이었죠 여러분 이 매일에 이런 여섯 가지 의식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번제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중의 절기들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규칙적인 시간이죠 주기적인 만남입니다 한 해에 일곱 개의 주요한 만남이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만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만나고요 한 달에 한 번 월삭에 만나고요 가장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 무교절 보리 추수를 통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첫 곡식단을 바치는 초실절을 통해서 만나고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칠주를 세면 칠칠절인데요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자 후반부의 여섯 달은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초막절은요 과실 추수가 다 완료가 돼서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모든 수확이 완료됩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제리 마실 초막절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추수가 완료되는 것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드려야 하는 총 재물의 양을 제가 요약해 놨는데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109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량은 37마리 수소는 113마리 숫염소 속죄제로 30마리를 1년 동안 성전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을 무엇으로 내릴까 제사장들의 세계관 대속죄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세계관의 결정판이고요 요약본입니다 거룩함의 등급의 완전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의식인 피를 그리고 가장 거룩한 시간인 7번째 달 10째 날에 그래서 완벽하고도 훌륭하게 행하는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 차원을 볼까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7번째 달 10째 날이고요 시간의 절정이고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볼 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예배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속죄이죠 이 속죄를 끝내게 되면 완료하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과 성전의 정결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바로 이어지는 초막절에 엄청난 구원의 축제가 열리게 되고 1년을 기쁨의 해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인물 차원을 볼까요? 가장 거룩한 인물에게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의 등급이 제일 높은 인물 대제사장의 활동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눈부시게 푸른 대제사장 의복을 그런데 놀랍게도요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흰색의 일반 제사장 배옷을 입고요 대속죄일의 모든 제의를 집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가장 거룩함의 등급이 높은 인물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정확하게 동일시 되도록 동일화 되도록 낮아집니다 이 놀라운 낮아짐, 결속, 동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공간 차원도 볼까요? 가장 거룩한 공간하고요 가장 더러운 공간이 연결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두 가지 극단에 있는 공간 차원의 이동을 보게 됩니다 최고 등급의 대제사장이 최고 등급의 공간인 지성소에 오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를 지성소 안에 가져다가 언약계, 덮개에 뿌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정반대의 공간으로의 이동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 냅니다 그곳은 가장 부정한 땅이죠 연중에 어떤 날에도 이 공간 영역에 이 양극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와 광야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속죄제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지성소의 피로 죽은 채 희생이 되고 한 마리는 산 채로 세속적인 삶의 영역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함과 이 땅의 더러움이 기적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과 죽음의 사해바다가 연결되는 것과 같고요 우리 소망교회의 강대산의 재단과 여러분들의 삶의 세속적인 현장이 연결되는 날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제2차원입니다 가장 거룩한 의식인데요 지성소의 거룩함이요 광야의 그 세속적인 더러움을 그래서 죽은 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피바르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1단계는 지성소에서 시작합니다 피를 언약계 덮개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요 성소에 있는 분양단과 휘장의 피를 뿌립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요 뜰로 가지고 나와서 남은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요 모든 기구에 바르고 또 번제단에 쏟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삼중적인 피 다루기 예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결함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광야 속죄 염소를 통해서 죄를 속죄합니다 이렇게 정결함과 속죄가 통한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속죄일은 제사장 세계관의 결정판이고요 거룩함의 등급에 극단적인 한계점까지 탐험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인물과 가장 거룩한 공간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의식을 완벽하고도 훌륭하게 완성하는데요 그날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 의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비로소 온 백성이 한 해 가운데 가장 커다란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칩니다 제사장들의 공간, 사람, 또 행동, 시간을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의 교회 사랑, 또 직분자로서의 책임, 또 예배하는 행동, 세상에서의 삶 매일 하루와 1년 365일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울 것인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코로나 이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붙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속죄일이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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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